관중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대금전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관중여러분, 하나맥 MLC 석일이 하나맥 금융주 하나맥 금융을 근접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에게는 대한민국 선수에게 대한민국 선수에게는 당뉴 스포츠 밤배로 지급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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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종경님께 말씀 드립니다. 권종경은 난간에 기대면 매우 위험한 승북이 과연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원의 안내에 따라서 권종경은 지속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경은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종경께서 난간에 기대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조원의 안내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리에 착석되어서 한국 전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진우 연휴들 자, 황전보단 모든 연기 대상태우 월드퍽 경기장 역은 외국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간이면 도로 15동 거리에 있는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이에요. 대상태우 이야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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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